구도통제 방송장학 국민의힘 규탄한다. 더 이상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. 대표님 가세요.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여기에. 곧 을을 다 하죠. 명령에서 곧 dallalä엔ñas회됐어요. 정확하게 계속 잘 해주세요. ولا scam. 어떻게 이러냐. 김건이를 수사하라 김건이를 수사하라 부당한 방송작업 즉각 중지하라 중지하라